안녕하세요. 사연이 짱의 사연이 입니다. 오늘은 포켓몬까지 뜯어올건데 이게 제가 만든건데 창안극이라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한번 뜯어볼까? 뭐가 나올까? 2A 하이 하포우트럴이 이거 나와도 좋겠다. 뭐가 나올지? 반짝이 뭐가 보이는데? 반짝이 뭐가 보여. 설명을 해주시죠. 어? 꽝입니다. 이거 진짜 좋은거 아니에요? 반짝반짝거려. 이건 무려 백만 오전원입니다. 이거 짐은 생기면 안돼. 아 예쁘다.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여기요. 이제 종료.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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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